안녕하세요. 여기는 영광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청년점포라는 좋은 정책을 발견하게 되어서 영광이 없던 물품들과 그리고 저의 오리지널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고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물품을 두려우거나 오리지널 상품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고객님들의 소비생활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광에는 그렇게 발달된 곳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구매하거나 놀만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여기에서 들여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걸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용품과 문구류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저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의lim eran Davido 한국의 já Brain of the Tier 한국의※ 한국의 상담 한국 선셉 한국 적응 한국은 한국 연구 한국의 한국's 한국의 한국 cri parents 한국